이번 시간에는 등기소 등기관인데 이쪽은 쉬운 문제 나오지는 않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아니면 부동산 등기법의 절차 사항에 대한 뭐 이렇게 해갖고 옛날에 나왔던 걸 하나씩 끼워줘서 종합적인 문제로 나오거나 박스 문제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갖고 그 문제가 단일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봐두고 문제 나왔던 건 봐두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일본의 핵심 빈출 지문이 있죠? 일동 건물을 수계 등기소의 관할에 거쳐... 아니 하나의 건물이 수계 등기소 관할에 거쳐있을 때요 대본장이 지정한다 하여튼 절대 지정은 이렇게 시험 봤을 때 뭐가 나오면 지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이 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정은 뭐예요? 등기소 지정은? 이 등기소를 지정하는 것은 누가 상급보원장이 지정해요? 상급보원장이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관을 지정하는 건 이렇게 등기관 이 등기관을 등기관이 등기관 지정은? 자 지방법원장 자 이렇게 지방법원장 있죠? 이 지방법원장 아니면 지원장이 지정을 해요 절대 누가 대법원장이 지정을 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 지방법원장 지원장 아니면 상급보원장이 지정해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는 분할하면 되니까 토지는 안 나와요 건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나의 관할 구역을 달리해서 건물을 알면 지면 어느 쪽에 가서 등기해야 되냐 이걸 지정해 준 사람이 상급보원장이에요 이쪽이 예컨대 A 지방법원 이쪽이 B 지방법원이면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의 상급보원장 그럼 옛날에 문제 나왔던 건 지금 수원 쪽에 고등법원이 생겨져서 예컨대 만약에 한쪽은 뭐예요? 한쪽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에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고 이쪽은 뭐예요? 고향 의정부 뭐예요? 의정부 고향 등기소니까 의정부지방법원이에요 그러면 이 서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의 상급보원장은 그 위에 상위 서울고등보원장이 상급보원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물론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언어관할 등기소에 속하는 사물을 볼 거죠 위임권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통부편 등에 의해서 하천이 뭐예요? 하천이 있고 여기 A라는 지역은 가라는 쪽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물을 봐요 근데 언어는 이 B라는 지역은 이 다리 건너서 뭐예요? 나라는 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데 100년 만에 뭐예요? 홍수가 나서 다리가 유실됐어요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등기사물을 못 보니까 가 쪽에 가라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위임권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등기관이란 법원서기관 등기사물관 주사주사부 중에서 이 서기관은 고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원서기관은 없어요 사무관 5급부터 이제 5급 거기 5급부터 있죠?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이 있고 서기관은 상위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원 등기서기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대본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지정은 절대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대본장이 지정하지 않아요 자 근데 만약에 지정을 또 상급법원장에 하진 않아요 지정이 아닌 위임이나 이런 건 다 뭐예요? 지방보원장이 아니라 지정이 아닌 건 다 대본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1번과 5번을 좀 받으시고 넘기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78페이지에 자 거기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경계를 양 지역에 대형 건물을 신축했다 그래서 거기 상급법원장은 아까 그랬죠? 서울구동부원장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다음 중 등기서 등기관에 관한 설명을 좀 무한 것은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일단 등기관은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 주사부 중에서 누가 대본장의 지정을 받는 자다 아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조직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관 전산이익에 대한 재정보증제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전산처리등기부를 다 옮기는 과정에서 옛날 종이등기부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중에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책임소재를 하기 위해서 재정보증제도를 운영했다 참고로 보시고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에서 관한에 속화될 때는 기존과 상관없이 등기인청을 받은 등기관이 자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당연히 뭐해 처리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이 대지가 다른 등기에서 관할에 속할 때는 뭐예요?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도 관할을 달리하니까 지정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 등기된 건물 대지 일부가 관할에 속하는 한 개의 건물 한 개의 건물이 두 개 이상의 등기소 관할에 속하게 될 때는 지정을 받을 필요 없이 종전 등급에 계속 관할을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관할을 처음부터 달리해서 신축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원래 이 건물이 뭐예요? A라고 하는 등기소 관할이었는데 관할이 전석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관할이 뭐예요? 일부가 다른 뭐예요? 관할이 속하게 됐을 때는 옛날 A 등기소가 그대로 뭐예요? 관할 등기소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관할 전석으로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대본장은 뭐예요? 대본장은 등기소 사물을 정지할 수 없게 사고가 발생했죠 그런데 등기소가 화재로 불이 탔어요 등기사물을 볼 수 없을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등기사물을 정지해요 그래서 이건 지정이 아니죠? 정지시킨다는 얘기죠? 대본장이란 얘기죠 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 대본장이 나오면 안 되고 그죠? 지정이 아니라면 뭐예요? 아니라면 대본장이 확실하니까 딴 게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넘기시고 넘기시고 자 거기 181쪽에 등기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2번은 일동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예외로써 일동건물에 속하는 전부의 기록을 사용한다 써놨죠? 만약에 우리가 뭐가 있다면 단독건물이 있다 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 단독건물이 있으면 이 단독건물은 표제부가 하나고 갑구도 있고 을구가 있으면 이렇게 뭐예요? 1부동산에 이게 1등기 기록이에요 1등기 기록은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조편성기의 구체적인 표현방법으로서 하나의 1부동산에 항상 뭐라고? 1등기 기록을 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토지후에 뭐예요? 토지후에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서 1등건물 내부를 모여 쪼개놓은 구분해놓은 각 구분건물이 있다 그 몇 년도에 84년도에 법을 만들어놓고 집합법이란 법을 만들어놓고 이 개개의 구분건물 하나하나가 물건변동의 객체가 된다 이 하나하나를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한 동을 파는 게 아니라 아파트 한 채를 팔죠 한 채 한 개 파는 거 한 채 구분건물 하나하나 하나하나를 판다 하나를 파니까 그 법에 의하면 그 구분건물 하나 개개 하나마다 1부동산 1등기 해야 되는데 공시리행을 강하게 해서 자 이렇게 뭐예요? 그냥 일반 건물들은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들은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기록이지만 이 구분건물은 구분건물은 1등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두겠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예요? 이해가 안 되시고 불편하면 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그냥 1부동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1등기 기록이에요 꼭 앞에 뭐예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구분건물이란 단어가 보인다든가 구분건물 단어가 보이죠? 구분건물 단어가 보이고 맹트에 1등기 기록이 보이면 항상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걸 꼭 기억을 하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전부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분건물 전부 1등기 기록 구분건물 전부라고 1등기 기록 그렇게 봅니다 구분건물 전부라고 1등기 기록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3번 문제는 구분건물 등기 기록은 자, 일반적인 건물은 표제부가 하나죠? 이 구분건물은 1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자기 각자의 뭐예요? 101호 102호 2025 2025 뭐예요? 2025 각자 뭐가 있어요? 각자 전유분 표제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고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부 통째로 이 전부가 다 뭐라고? 자, 1등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일부 모조약한 업자들이 자, 구분건물 짓고 나서 여기다 옥탑을 짓죠? 옥탑을 짓게 되면 이 옥탑을 산 사람은 나중에 건물 재건축할 때 대지권이란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자, 일단 살 때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 공시하려고 이렇게 뭐예요? 어디 위에? 이 땅 위에 뭐예요? 이 등기부상의 건물이 구분건물이 101호 2025 2025 2025 있죠? 이렇게 4개라면 건물도 세어봐라니까 몇 개인지 5개 있죠? 그럼 사지 말라니까 어떤 거 하나는 뭐예요? 그게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거 그거는 뭐예요? 대지권이 없는 옥탑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3번은 그래서 뭐예요? 3번은 아파트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 건물은 표지회부가 한 개지만 이 구분건물은 뭐예요? 표지회부가 일동 전체 표지회부도 있고 못 있어요 각자의 전유부는 표지회부가 있으니까 표지회부가 두 개예요 표지회부가 그래서 거기 3번에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표지회부를 일동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각고일구만 두는 게 아니라 전유부분에도 뭐가 있다고 표지회부가 있고 각고일구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5번은 건물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할 때는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 또 등기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일동 건물 표지회부 하단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 전유부은 표지회부 하단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자, 이 토지가 깔고 있는 토지 등기부 어디에다가 이 갑구나 일구에다가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여기다 소유권이 대지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에다가 지상권이 대지권 전세권이 대지권 임차권이 대지권 이렇게 쓰는 것을 대지권 뜻등기로 합니다 자, 그냥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뜻등기 뜻뜻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해당되는 갚구나 토지 등기부 갚구나 을구에 해당되는 갚구일구 소유권이면 갚구 해당되는 게 갚구다 해당구 갚구 갚구일구에 한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귀학성공인부는 자, 누가 여기 사는 이 세 사람이 이 배기료를 경로당이나 뭐예요 관리사무실 두자고 하게 되면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뭘 두지 말라는 게 이거 갚구나 물구를 둘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표지에만 만약에 귀학을 팔아먹으려면 폐지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팔아먹으려면 갚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갚구를 다시 만드니까 보존능을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거기 자, 182쪽에 182쪽에 13번 그래서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 부속서류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일단 등기부는 누구든지 뭐예요 누구든지 교부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 부속서류는 일단 교부는 안 돼요 다만 열람은 누구든지 앞에 누군지 나면 그 앞에 이에 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 말이 없다면 누구만이 이에 관계인만이 열람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거기 183페이지에 1번 문제를 보면 몇 페이지에 183페이지 1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틀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일동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예외로서 일동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록을 사용한다 써놨죠 그래요 많은 얘기도 그런데 2번 등기기록의 표제부의 표시란에는 부동산 표시와 그 변경하는 기록하고 표시번호라는 표시한 등기순속 기록하고 맞고 전유부문 표제부의 공용부문의 면제 합계가 함께 등기해서 구분소유자의 소위명할 수 있다 뭐 이건 실험문제 나오긴 나왔는데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디에 이 1동 전체 표제부에 1동 전체 표제부에 공용부문의 면적이 다 합계가 돼 있고 이 전유부문은 자기 전유부문 면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유부문의 면적만 있고 여기 1동 건물 여기 1동 건물 표제부의 전체 1층에 대한 전체 면적이 있으니까 그걸 뭐예요 그걸 밀어봐서 1층에는 뭐예요 1층에는 구분 건물이 몇 개 정도 있겠구나 하는 건 뭐예요 그걸 뭐 할 수 있다는 게니까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제가 따져볼 수 있겠지만 딱 쳐다봐서 1동 전체 표제부의 면적이 얼마라면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만약에 뭐예요 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이 뭐예요 20제곱미터면 아하 한 뭐예요 5개는 안 되고 3개는 공용부문이 빠져 있어야 되니까 복도계단 빼야 되니까 그래서 한 4개 정도는 당연히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공용부문에는 면적의 합계가 전유부문 표제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 1동 건물 전체 표제부에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1동 건물 표제부 표시라는 하단부에는 이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고 이 하단부에는 뭐예요 이게 대지권의 표시예요 이 두 개를 합해서 어디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를 했다고 신청받아서 대지권 등기 했다고 얘기하고 이 대지권 등기를 맞추면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에 소유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에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대지권 무슨 등기라고 뜻 등기 이거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뜻 등기 지권 뜻이 없으면 그냥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신청받아서 그 얘기 물론 거기에 동그라미 뭐예요 5번에는 자 대의라는 단어가 있으면 있다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만약에 다를 때 건물에 뭐예요 건물 등기부가 뭐가 되면 몇 시 돼서 1개월이나 안 하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자를 대의해서 대의하면 있다요 그래서 대의하면 있다는데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대의하면 뭐예요 있다는데 만약에 뭐라고 대의라고 이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없다 라고 나오는 것은 뭐예요 패소한 의무자는 절대 승소한 권리자를 대의해서 등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냥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패소한 등기 대의는 있는데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절대 등기 자체를 못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그러면 180 184페이지에 뭐예요 184페이지에 그 3번 있죠 183번지에 그 3번 자 다음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내용 중 뭐할 것은 틀린 거 그래서 자 거기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 일필토지 또는 한 개 건물마다 보통상 고용을 부여해서 이를 등기기로 기록한다 왜 고유본을 기록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구조상공용부는 등기 대상이 아니라 규약상공용은 표지만 두고 맞고 자 3번 집합공용수임이 관리관한 법률에는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을 근하고 있으며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 처분에 따른 것이 원칙이다 맞고 구분한 건물 표지에 비해는 표시란에 전유분에 해당하는 건물 표시를 하고 그 전유분 대지권 표시는 전유분 자 여기다 이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여기가 뭐예요 대지권 표시니까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일동건물 표지에 비해 그냥 대지권 표시는 뭐예요 전유분 표지에 비해 하는 거예요 일동건물 표지에 비해 하는 게 아니고 5번에 뭐예요 5번에 구분건물등기부는 건물등기부의 대지권 표시등기를 하고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는 문제를 다손함에 해결하고 있다 참고로 보자 그래서 이제 어디에 이제는 토지등기부의 이 일반 단독건물처럼 건물등기부의 등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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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기부의 등기부의 건물등기부의 건물등기부의 저당권등기부의 저당권등기부의 슈릭이 어디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땅까지 위리기 미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은 구분건물등기부의 표지에 비해 기자재산 아까 대지권도 등기부의 갚고읽고한다고 했죠 표지에 비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자 5번의 맨 끝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뭐가 들어가 있는 거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히 뭐라고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표지에 비해 하는 게 아니라 갚고나을구 상란이 한다 상란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상란이 한다 자 그래서 거기 그 해설에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겹쳐있죠 겹쳐있어요 그래서 뭐는 자 3번의 답은 4번이고 5번의 답은 몇 번이고 5번이고 자 다시 거기 3번의 답은 뭐라고 3번의 답은 4번이고 자 4번의 답은 몇 번이고 5번이고 뜻이라고 써 있는 거 그래서 해설은 건물등기부 표지에 대중권등기 할 경우 토지등기 값글구에 무슨 등기를 자 대주권 뭐라고 대주권 뜻등기를 토지등기부 값글구에 대주권에 관한 등기에 토지등기부 값글구에 대주권 뜻등기 한다 대주권 뜻등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건물등기부에 무슨 등기 맞추면 대주권 등기를 맞추면 어디 토지등기부 해당구 해당구 사항면에 무슨 등기 한다고 대주권 뜻등기를 값글구 한다 값글구 값구에는 소유권이 대주권 뜻등기 하고 자 토지등기 값구에 소유권 대주권 뜻등기 을구에는 재산권이 전세권이 입장권이 대주권이라 뜻등기 안단이죠 따라서 토지 자 그래서 이건 이해됐죠 겹치도 잘 보이시죠 자 5번 별표하시고 자 5번 집합건물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뭐해야 된다 등기 하여야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된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용부분에 관한 뭐예요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이 등기해야 된다 첫 번째 겸을 구조성 공용부는 등기 대상이 안 되고 자 규약성겸은 값글구 없이 표제부안 둔다 그랬죠 이 표제부안 두니까 뭐가 안 돼요 득실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 득실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규약성겸은 금기부의 공용부분 뜻이라는 등기를 해놔야 돼요 자 이 공용부분은 공용부분 뜻 등기 해놓고 아 이거는 뭐예요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팔아보면 안 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구분건물은 일동건물 접하는 전부래 구분건물 전부 1등기 기록 구분건물 전부 1등기로 그 다음에 4번 구분건물은 구조사항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구조사항 이용상 독립성을 갖다 하더라도 구분건물로 하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구분건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구분건물 등기부 표지해보이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 자 유권도 별표하시고 유권도 집밥건물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등기부는 물조편성기의 구현으로서 일부동사 1등기 이룰을 준다 맞고 구분건물의 요구를 갖춘 1등건물의 전체를 일반건물을 할 수 없다 그렇진 않죠 우리가 구조사항 이용상 이 구조사항 구조사항 이용상 이 구조사항 이용상 독립성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객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요건을 한다고 객관적 요건이에요 객관적 요건이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가 천정하고 사방평면이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가 하나하나씩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구조사항 뭐라고 이용상 뭐가 있어요 독립성 이게 객관적일 거예요 그런데 건물 소유자의 주관조 주관적 요건 건물 소유권자가 돈이 많아온다 그러면 구분건물을 안고 일반건물을 해갖고 자 임대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일반건물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뭐해요 개개를 구분건물을 쪼개갖고 뭐하면 돼요 분양치면 되는 거죠 이전적인 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라고 써있으면 일반건물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객관적 요건을 가졌다 해서 구분건물로 하여야 한다 그건 절대 안 돼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주권 등기 후에 건물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거물만의 대주권 등기 후에 건물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일단 보존 등기를 맞췄어요 대주권 등기 후에 대주권 등기 후에 건물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많이 했어요 그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가 없는 한 대주권에 대해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등기 아래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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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구에 을구에 근데 이 을구에 전세권 설득 등기에서 설득해서 이 아래 뭐라고 1-1번 건물만의 등기임 자 이렇게 건물만의 등기임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뜻 등기가 돼 있으면 이건 건물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 슈릭이 어디까지 미친다 토지까지 미친다 그런 개념이죠 음 그 다음에 자 4번은 뭐예요 4번은 일동건물을 표지해보이는 일동건물 표시라는 거야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는 거 그러니까 일동건물 표지하면 일동건물 표시하고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각 전유부분 표지하면 각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뭐 예컨대 101동의 1층에 101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101호가 있다면 그 다음에 대주권 표시 있죠 대주권 땅에 제한 지분 같은 거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각 구분한 건물 표지해보이는 전유부분 건물 표시란과 대주권 표시란으로 나누어진다 건물등기부에 대주권 등기할 때는 그 권리의 목적 그 권리의 목적 건물등기부 표지해보이 대주권 등기할 때는 그게 6번에 5번이 거기에 4번에 있죠 동그라미 5번 그게 같은 얘기예요 건물등기부 표지해보이 대주권 등기할 때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 해당부 있죠 토지 등기부 값굴구에 대주권이 뭐라고 뜻등기해야 된다 대주권 뜻등기 그래서 거기 다시 저 뒤에는 다시 거기 184페이지 해설을 다시 5번에 읽어오면 건물등기부 표지해보이 대주권 등기할 때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 값굴구에 대주권 뜻등기한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 값굴구에 소유권이 대주권이면 소유권이 대주권이라는 뜻등기한다 만약에 더 길게 쓰자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임차권이 대주권이라면 어디에다가 을구에 지상권이 대주권 전세권이 대주권 임차권이 대주권 뜻등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이 대주권 뜻등기는 표지해보이 하는게 아니라 어디에 값굴구 상내를 하는 것이고 그냥 대주권 등기는 표지해보이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5번 6번 별표하고 보시고 여기세요 자 어디에 1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86페이지 7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은 뭐예요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 부동산 등기라고 하면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사법상의 법리랭이를 말한다 써있는데 말 된답니다 사법상의 법리랭이라고 뭐예요 등기법은 민법이 아니에요 사법이 아니에요 등기법은 절차법입니다 자 절차법이다 그 다음에 자 2번 부동산의 중간산 등기는 학설상 인정하는 것이 단순이고 부정하는 것이 소식된 그러나 판례는 소설의 입장에서 중간산 등기는 뭐예요 인정하고 있지 않다 라고 따지는데 자 뭐라고 이거 중간산 등기는 뭐예요 인정 판례는 인정한다 아니게 뭐가 인정한다고 판례는 다소설의 입장에 따라 다소설의 입장에 따라 중간산 등기를 뭐하고 있다 아니게 인정하고 있다 자 3번은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뭐예요 접수번호가 없어요 접수번호는 갚구나 을구에 그 순위를 비게 되니까 절대 어디에는 표제부에는 뭐가 없다 접수번호가 없다 자 부동산의 전부 일부가 몇 시대에서 그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행하시는 등기가 바로 몇 시대 몇 시대는 부동산 전부가 몇 시대에 몇 시대요 부동산의 일부가 여권대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 상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등기부 상에 토지 외에 주건물이 건물 부속건물이 있죠 등기부 상에 표제부에 뭐가 써있어요 1번에서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써있죠 그 부속건물만 무너졌어요 전부가 무너지면 여신이 얘기하는 거지만 일부 무너지면 일부만 지으면 돼요 주건물을 옮겨 놓으니까 이게 부동산 표시변경이에요 일부란 말 들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등기의 편성은 일부동산 일등기로 사용하는 물접 편성을 취하고 있으며 토지 및 일반 건물의 등기기로는 표제부 각국을 고성되어 있다 그게 맞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 10번에 뭐예요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열람에 관한 사항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열람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 그쵸 왜 전산등기부니까 2번 등기기를 열려면 등기간의 면접에서 해야 되고 자 3번 인터넷에서 등기기를 열랄 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연하고 자 그 4번 누군지 뭘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아까 한번 봤어요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자 누구든지는 누구든지는 이 등기부에 대해서는 자 모두 교부도 가능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요 열람도 가능해요 근데 이 부속서류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절대 교부가 안 돼요 열람은 되는데 앞에 누가 나오면 누구든지 다 나오면 누구든지 부속서류를 뭐해요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부속서류는 이에 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이 없으면 이에 관계만이 열람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독 도매 매명봉독 그 사항의 증명서 함께 신청한 뜻의 부기가 있는 경우에만 이거 떼달라고 할 경우에만 띄워주지 떼달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띄워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뭐예요 아파트 사는 사람은 토지대장 등본을 띄면 말 안 해도 이 토지대장 등본 뒤에 대주권 등록부가 붙여서 나와요 당연히 근데 절대 자 뭐는 이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중에 넓은 후의 등기부 중 이렇게 뭐예요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독 도매 매명봉독은 이것도 함께 떼어달라고 원본과 같이 떼어달라고 있죠 등기부와 같이 떼어달라고 신청할 때만 뭐예요 띄워주겠다 자 넘겨보시면 188페이지에 뭐예요 188페이지에 11번 등기사항 증명서 겨부연람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 겨부연람이 틀린 거 그랬는데 자 1번 등기사항 증명서 겨부연람 수수료는 대본규칙이 정하고 자 대본규칙을 정해서 현금입니다 구분건물에 대한 열람에 관해서는 일동건물 자 열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부 편성에서는 전부가 1등기 기록이지만 101회사 하는 사람이 다 떼어보면 뭐예요 귀찮잖아요 내 것만 떼면 됐죠 전부란 말이 들어가지 않고 해당 해당 뭐예요 해당 그러니까 2번에 구분건물에 관한 열람에 관해서는 일동건물 표지에 부하 각 전유분에 관한 등기기록의 전부를 기록을 본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해당되는 거 있죠 일동건물 표지에 부하 일동건물 표지에 부하 해당 전유분 갖고 이것만을 떼어주겠다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전부란 말이 전부는 등기부 편성의 1등기 기록이고 열람한다 뭐한다 그러면 열람한다 하게 되면 뭐만 전부란을 빼고 뭐라고 해당 해당되는 뭐예요 해당되는 해당되는 등기부가 해당 해당되는 일동건물 표지에 부하고 해당 전유분 표지에 부하 각 골구만 1등기 기록을 보자죠 그 다음에 3번에 누군지 수수료가 나쁘고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는 총괄할 수 있으나 신청섬의 부속수는 증명섬유가 안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등기부 열람은 등기기를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제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니터로 보게 하거나 PC방법 있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겨부하는 방법을 한다 5번 신청사항이 계리중인 등기사항을 열람할 때는 그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은 뭐예요 증기사항 그리고 증명서 발급은 발급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지금 뭐냐면 신청사건이 지금 뭐예요 지금 저당권 등기를 받고 있다는 그런 걸 알려준다 그 위 칸에 있죠 위 칸에 써서 알려준다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2번 문제는 비슷해요 틀린 거 답만 보면 누군지 등기부는 가능한데 부속수료는 뭐예요 절대 부속수료는 인터넷에서도 안되고 누구든지도 안되고 인터넷도 뭐예요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기부 부속수료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이해관계인이 모니터 모니터 부속수료는 부속수료는 뭐하지 않는다 절대 부속수료는 열람의 형되지 않습니다 부속수료는 뭐예요 누구든지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많이 본다고 이해관계인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로 보시면 틀린 거랬어요 폐쇄된 기록은 0구이 뭐한다 보전에 폐쇄된 기부도 0구이 보전에 A토지를 B토지 합병해서 등기관이 합별등기할 때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뭐한다 당연히 폐쇄하고 물론 폐쇄된 기부도 등기사항증명서 교부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2번 A토지를 3번 등기부 등기부 부분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의 보조기장치에 기록하고 4번의 구분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를 1동건물에 두고 자 이게 아까 찾았다 그랬어 이거 절대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를 했어요 두 개를 했어요 1동건물 표제부도 있고 뭐가 있고 전유부 표제부도 있고 그랬다 그랬어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할 때 매매명록 있죠 신탁원부 공동담명록 매매명록 신청할 수 신청할 신청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 사항에 포함해서 발급해 신청할 때만 발급해 진다는 게 자 그 다음 시사부 문제도 장려 문제 전세나 이기된 등기부 틀린 거 영국이 보전하죠 자 등기부는 천재지변에 밖으로 발급할 수가 없어요 등기부 절대 뭐예요 기타 부속설 있죠 그것이 이제 뭐예요 천재지변도 밖으로 빼낼 수 있고 영장도 되고 법원의 명령 다 가능하다 옮길 수 있다 자 3번 등기관이 등기부 부원 자료를 작성해야 된다 등기부 복사부원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4번 등기관으로 증명하는 정보에 관해서 이해가 있는 분만 열람할 수 있다 그랬고 등기원으로 증명하는 정보는 뭐예요 이게 계약서 같은 거 있죠 부속설유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이해가 있는 분만 열람할 수 있다 맞고 등기관이 등기부의 전환을 위해서 기록의 등기상황을 새로의 기록에 오겠을 때는 종전등기부는 당연히 폐쇄되고 자 여튼 그래서 등기부는 천재지변 얘는 밖으로 절대 못 나간다 기타 부속설유가 뭐예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영장 명령에서 밖으로 다 반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15부 문제는 우리 잘 안 나왔는데요 일단 가물작업은 종류가 아닌 것에서 전부 증명서가 말수상 포함하고 현지 유효상 2개고 일부 증명서는 3개예요 마련이와 말현이와 마련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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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는 지분치득일이에요 합의는 지분이 없으니까 일단 삐져나면 안 돼요 삐져나면 안 되고 특정인 이유만 5글자고 나머지 다 6글자예요 안 돼요 그래서 지분치득일이 합의가 아니에요 지분치득일이 그래서 앞자따갖고 마련이와 현지는 특정인이다 그래서 자 이게 지분치득일이 이렇게 합의자들이라서 틀었어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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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